왕사마귀대 장수말벌 히로, 알랑아! 벌 중에 최강은 뭔줄 알아? 그야, 장수말벌이지? 그렇지? 음, 아마도? 그럼 말이야, 만약 장수말벌이랑 왕사마귀가 대결한다면 누가 얘가? 음,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장수말벌이 더 세지 않을까? 육식곤충이잖아 그렇지만 사마귀도 육식곤충이잖아 그, 그렇네 나는 왕사마귀가 더 셀 것 같아 어! 왕사마귀다! 우와, 진짜 크다! 손바닥만 해! 왠만해서는 왕사마귀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사마귀야, 어디 가는 거니? 으악! 장수말벌집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! 고긴 위험할텐데... 애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? 어? 장수말벌이다! 감히 장수말벌집을 공격하려 하더니 그럼 안되지! 에이, 주변만 윙윙 날고 있는걸? 조금 더 지켜봐야 해! 으악! 시작됐어! 우와- 부시부시한데... 장수말벌이 조금 더 찐 것 같은데... 그거 나 알 수 없지! 사마귀가 이킬 수도, 장수말벌이 이킬 수도 있단 말이야... 그럼 먼저 기숙 공격을 하느냐가 중요해 에이, 집은 침입하는 게 아니지 그러게 자, 그럼 오늘 대결의 승자는 집을 지키는 장수발볼